안녕하세요. 주식백과 김성호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3년 만에 넷마블이 G스타에 복귀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게이머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초로의 찬스. 게다가 다수의 넷마블 신작을 엿볼 수 있는 최고의 찬스랍니다. 지들말로. 자 근데 여러분 이번 넷마블 신작 게임 심상치가 않답니다.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G스타 2022 넷마블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관람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 직접 살펴보시지요. G스타 2022 넷마블 부스에는요. PC 기반 게임이 두 종 있고요. PC와 모바일 모두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두 종 있고요. 총 4종의 신작 게임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모바일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PC 좋아하시는 분 모두에게 즐길 거리가 가득한 알찬 알찬 부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관람 포인트입니다. 주공 작가가 쓴 웹소설과 이를 각색한 웹툰을 기반으로 한 액션 RPG 게임입니다. 자 G스타 2022에서는요. 스토리모드, 타이머특 모드 그리고 다양한 헌터를 채널 볼 수 있는 게이트 모드 등이 선보여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드라마를 기반으로 한 아스달 연대기는요. 정치, 경제, 협력 등 아 어렵다. 오리값 높은 세계관까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게임이지요. 이번 G스타에서는 시나리오 모드하고요. 대규모 전투 개척전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리뷰했던 게임이었죠. 파라곤 D 오버 프라임 더 아니고 D입니다. 자 현재 파이널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11월 21일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대작의 핵심 요소인 5대5 대전은요. 넷마벌 부스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펼칠 예정이니까 망광부 넷마벌의 뜨거운 신작입니다. 특히 배틀로얄 외에도 다양한 모드가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진영을 폭발시키는 터치다운 모드가 이번 G스타 2021을 통해 처음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G스타 2022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또 더 있댑니다. 4종의 신작 게임 체험도 하고 경품도 받는 그런 경품 이벤트가 풍성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G스타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되는 랭킹정 모드를 가장 빨리 클리어한 유저 10명을 추첨해서요. 최신형 그래픽카드 나홀랩 굿즈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캐릭터 인기 투표 이벤트도 놓치지 말라네요. 아쌀 연대기는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할 수 있는 개척전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개척전에 딱 참여만 해도 세력별 후드 집업 그리고 구기카 구글 기프트카드 등을 경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뭐 많이 퍼주네. 그리고 그 외에 게이밍 헤드폰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공유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바라곤 디 오버 프라임 부스에선 조금 색다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연전 입장 시에 프라임 여권을 받게 되는데요. 직접 게임을 체험을 하면서 스탬프를 모으시면 경품 추첨 이벤트 응모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고성능 노트북 그리고 굿즈 하이루프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관관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연전 입장 시 팜플렛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팜플렛 미션을 담당하는 스탬프 미션 달성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게이밍 참의를 받아가실 수가 또 있답니다. 두 번째 크리에이터 대전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진행되는 크리에이터 대전의 승리팀을 맞추시면 현장 추첨을 통해서 즉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준비를 되게 많이 해서 읽을 게 되게 많네. 자 마지막으로 넷마블 부스 내 게임을 모두 체험하신 분들에게는요. 굿즈 뽑기권을 통해서 앞에 있는 이 굿즈들을 드립니다. 귀여운 쿵냐와 넷마블 굿즈 모두 모두 받아가시고요. 이처럼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직접 방문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신작 게임이 4종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지스타 2022 넷마블 부스 누구나 빠르게 신작 게임을 만나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합니다. 지들 말로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지스타 2022 부산 백스코에서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주식백가의 김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